물 사와 씨발 빨리 목마르니까 왜 물 내가 사와야 돼? 아 니네 집이니까 니 물을 사오지 우리 집을 그때 뭐 하나 사온 적이라도 있습니까? 야 씨발아 보이시다 어? 뭐? 먼저 하나 주니까 똑같이 하려면 인지상종 어른들 얘들아 늦겠대요? 여기 학교 선배 아냐 이 새끼야 너는 학교야? 아 물 사와! 개질하지 말고 목말라 저 수정물 먹어요 학교 몇 개야? 식사주네 아! 식사 몇 개야? 진짜 옛날이었습니다 진짜 나한테 말도 못 가는데 사올래요? 야 꺼져 빵 좀 하시나? 가자 X같아서 못 있겠다 드디어 간다 내가 외로워 외로워 쟤한테 외로운 건 너겠지 둘이서 유튜브 하다 혼자 하려니까 식사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?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? 좀 좀? 아 오케이 친하게 지내는 건 좋아 애들 너무 올라갔다 내 무서움을 모른다 그치? 내 학교의 무서움 아니지? 아 모르지 모르지 그치 학교 기술에도 안 돼요 어색해 저 새끼 조짓 방법은 생각해봐 저 새끼 해병대 아니야 빨리 와 아 빨리 와 바쁘다고? 인사부터 해야지 저는 그 마술사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네 학교 동기자니 우리 아홉 개수 차이야 아홉 개수면 어느 차이냐 9년 동산이 한 다섯 번 바뀌었지 치마 저 새끼 하언문거 까본다니까? 나이가 서른다섯이야 형사 짱그랬는데? 철들라이 형 니 해병대지? 예스 얘도 해병대야 부임이야 해병대에 있긴 또 그런 게 있잖니 야 이거 몇 개? 1,95 말도 못 사야 해 그거 나이 들어가면 대가리 박고 있어요 야 가자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들어가 들어가도 돼? 어가워 내 친구 첫 동기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진국이래 팬이래 한번 인사만 시켜줘 갈라그래 아 선배님은 그니까 내가 뜻이 보이시지 너도 너 선배 아니야 선배님 싸움 못하잖아요 아 아 해병대 아니냐? 너를 몇 년 받았고 갖고 쬐고 아 맞다 해병대 몇 끼지? 1,233기 1,233기 1,233기? 아 너도 해병대 아니냐? 너도 해병대 나왔지 몇 끼지? 한 1,095기지 1,233기 1,195기이면 대충 140기 정도 차이나네 해병대 나오셨어요? 저 한 15년 전쯤에 아 근데 나는 못내도 이렇게 굴어치는 사람들이 존나 많거든요 진짜? 보여줘라 보여줘 네가 딱 해줘 이거 검증 한번 해야되는데 믿고 다니는데 민망해서 그래 야 10,25기 2,233기 정규 썼네 역시 나사단 말했던데 6여단 공병증 파리대대 이사단 푸임이 원래 선임이 이런 거 물어보기 아 왜냐면 이게 진짜 고짓말 하지마 나보고 해겅스러운 거 으으 야 이런 사람 너무하네 아니 근데 해봐 해봐 푸임 앞에서 검증을 하네 팔강무 쓰라고 보면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맞다 아 진짜네 몇 개야? 한 1,233기인가? 기아 존나 빠졌네 내 말이야 왜냐면은 기스 경례를 안 하네 필수 3,233기인가? 아 뭐지? 어 뭐야 내가 아 제가 아 이게 진짜 제가 말 너무 안되지 제가 좀 실례를 죄송합니다 아 이게 죄송합니다? 어? 죄송합니다 왜 아니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 괜찮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그걸 좀 더 알아봐 알아봤습니다 뭘 알아봐 똑바로 해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알아보러 가 알아본거야? 알아봤습니다 플레이먼트다 내 친구야 어떡하구요 빨리 빨리 알아봐 빨리 보고해 알아봤는데 말입니다 괜찮으신지 여쭤봐도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까? 그래서 어떤데?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의하는데 하는 데 어 어우 숨막혀 선배님 따로 있을 때 제가 따로 모시겠습니다 아 모시는데 뭐 야 넌 나 들어볼 때 존나 편하게 했더라 불편하게 했습니다 최대한 불편하게 했어 최대한 그럼 이제 후임이자 학교 후배인데 저 편히 앉으라고 했죠? 아니 장난 아니에요 편하게 안 쓰네 후배인데 저 앉아도 돼요? 저 앉아도 돼요? 아 예예 근데 해병대 이렇게 앉아요? 야 신영아 보여줘 내가 신났다고? 빵 야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후임이 선임 이름 물어보게 돼 있나? 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신지 내가 알아봐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알아봤더라 알아봐라 알아봐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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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요 알아봐라고요 니가 알아봐 씹세야 알아봐라 난 해병대가 아니라 몰라 성함이 아래 얘도 해병대 아니야? 어린 육군이야 진짜 알아봐도 돼 이정규 외로님 어떻게 알아서? 여기 써있어가지고 야 후임이 이거 볼 수 있어? 아니 이거는 기스 차이가 너무 나는데 괜찮지 앉으라 그래 아 그냥 앉아 그냥 앉아 너무 아니 편하게 하는 거 말고 아 진짜 야 야 야 이래야지 이놈의 새끼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? 야 진영이 언제부터 이렇게 똑바로 앉았나 엉? 엉? 형님 앞에 절 받는다고 안 해? 사실 그런 워딩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아 제가 소빌러를 좀 아예 받으셔서 라티비 알바는 거 아니지? 네 뭐 원래 왔는데 자 사줄게 기다려 야 그 둘이 즐기고 있어 너는 찍고 있었네 나 왔다 보게 진짜 사러 와요? 응응 날 바다에서 이 올 고구를 바다에서 고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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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우리가 형이 천군다 막동사니 플러스원이래 다시 먹으면 될 것 같아 하나 선배도 안 먹었는데 후배가 먼저 과자 먹냐? 아 현임이 안 먹었는데 후배만 먼저 과자 원래 이게 궁계 없나보다 요즘 나 그래 나 이거 진짜 먼저 먹어서라 예츠라이 달랐지 잘 먹네 야 눈짓보지 말고 먹어 너 나 편하잖아 어? 야 나 vir장 깜짝아 편히 먹어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적 편한 한 번도 없어요 그치? 십자 기억은 뒤졌어 오늘 더 먹었어? 야 이것도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뭐? 야 해병이 배부른 나? 해병이! 배부러야 돼있네 안 배부르지?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취식해 근데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뭐 어때 형들이 동생껏 빼서 먹어 무슨 일인지 여쭤봐 주겠습니까? 안 먹었어 네 아 맛동산 좋아한 줄 몰랐네 맛있어? 아 맛있습니다 야야 어우 뭐야 맛동산 좋아한다고 했잖아 아 설마 아 진짜 하지 마요 하지마 안 먹냐? 맛동산 좋아한다며 장교인도 먹을게요 내가 사준 거거든 얘 카드를 빌렸어 내가 아 선생님이 사준 거에요? 어 내 카드로 결제했는데 아주 성희를 버리고 나중에 혼자 먹겠다 아 결제하는데 아이 빼빼 빼빼 야 빼빼 안 먹겠지 택시팔 탁으로 쟁여 주고 먹겠다 이거니까 얘 좀 있으면 좀 가야되는데 그 사이에 못 먹어? 야 해병인데 이거 안되나? 난 몰라서 그래 아 되는데 뭐예요? 쟁여 주고 두고두고 먹겠다 이거죠 제가 다 먹을 때까지 안 있을게 그는 일이야 기발리 시켜요 야 이거 잘못했냐? 야 그거 아니지 뭐 먹는 거 사다간 게 좋은 일을 한 거지? 이 정도면 혹시 이거 제가 다 먹어야 되는지 이제 죽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? 아 좋다 야 좋다 신혁자 기합 보여줘 기합 좋아 좋아 씹어 삼켜 씹어 니가 나한테 이렇게 말 잘 들었던 적이 있었나? 좋아 뭐 하니까 평소 말 잘 들었던 거 아니야 씹아 남아 아까 뭐? 좆밥이 그치? 편하니까 너 이렇게 좋게 말해주니까 내가 또 기분이 풀대네 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치? 니가 표에 약간 방식이 또 이렇게 서툰 거잖아 그렇죠 아무튼 제발 앞으로는 같이 보시겠어요 아무튼 제발 병신아 기회 한 번 줄게 니가 날 이기면 뭘 이겨요? 아무거나 니가 뭐 자신 있는 거 나 쟤랑 갈게 형아 뭐 했지? 뭐 저기 뭐 뭐 있어? 바둑알 있어? 바둑알 있어? 바둑알? 예스 어? 알까기? 깜깜기 잘해? 진짜 잘해요 그래서 바둑알이 이제 이긴다 그럼 깔끔하게 나가려고요 응 잘 내어진 거 해 바이 바이 보 기합이구만 잘 찍어 이 꾼이 이기는 거 보여줄게 아 이렇게도 못하네 진짜 못하네 오케이 오케이 자 진짜 이거 끝났다 저기야 저기야 아이스 아이스 8 5 5 4 4 5 5 4 5 5 아니 나 강말도 안 했어 보일만한 애 그랬어 하트 되게 있으니까 정규야 5 5 4 2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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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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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 7 7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0 11 11 11 12 12 12 17 18 18 19 20 18 19 마셔 마셔 들이마셔 스패더맨! 타노스! 아 사라졌구만 자 많이 할게요 줄게 야구 좋아하나? 좋아합니다 오늘 WBC를 하더라고? 끝났어요 그거? 아니야 오늘 해 경계 있어 야구를 봐 우리나라가 이겨 오늘 나 깔끔히 집에 갈게 근데 지면 있을게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모르잖아 야구 스포츠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바로 보자고 오케이 응 이거 한거잖아요 아니야 이거 지잖아 아이 왜? 시청자까지 다 되네 뭔소리야 지금 라이븐데 아휴 13대 사로지고 있네 이거 아 시발 졌어 응원 내도 안된다고요 네가 응원 안하니까 진거 아니야 아니 이미 정해진 게임이라고 이거 그 돈을 계속 있겠다고 시발 누나 아 아니요 진영 여기있을 좀 답답하네 언니 봐 안 늘려? 야 내 말 안 늘린데 이 새끼가 바람 쐬러 가야겠다 으어어어어어 살아야겠다 기가 말이 죽었네? 저기 장교 큰애 타는 거 보이지? 뭐 졌잡고 내버려나고 시켜봐 빨리 자 세이 우진형? 저기 저 끄네 타는 저 원숭이 닮은 애 있잖아 졌잡고 내려와 아이고 선임이 뭘 시켰네 에엥 저 술이 헌나 빠졌네 진짜 아 하하하하 저 또 한 번 잡아도 될까요? 하하하하 어? 저 잡는 척만 잡 아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학교 선배여가지고 정기로 학교 선배이고 해병대 선임인데? MG 해병이 이런 건가?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까? 빨리 알아봐 놀고 잃는거 같더라? 이제 어떡하냐? 정말 죄송한데 아, 싫다고 제가 뭐든 뭐든 진짜 할 테니깐 잠시ぞ 한번만 잠시 잠시 너 나 안 볼거야? 이명데이니까 저도 한번 잡겠습니다 와 이명데이 쎄네 últim자마자 좋아좋아 기압이구만 기압이야 아 너무 좋다 훈훈해 이게 선후배지 야 또 해봐 응? 또 해봐 아 재밌잖아 아니야 뭐라고 시켜봐 얘 말고 그 딴이라도 시켜봐 우리 다 야 근데 너무 딴게한테 뭐라고 하는거야 얘? 이해시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얘 잡고 싶은데 진짜 꼭 끌고 와? 내 동기야 내 동기야 씨 빨라 도망가가지고 처리는 하고 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분명도 그렇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친구가 시켜가지고? 아 예 시켜가지고? 그리고 저 뭐야 크림이라고 해서 어? 큰 돈 아닌데? 용돈해 아니 아니 원래 이거 하잖아 다 야 친구야 진짜 펠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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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은데요? 아냐아냐 이래서 이 엘병대를 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 아유 아냐 한 번에 보면 영원의 병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아 비디오를 가라 양 prominent extended 다리 pl cks 그놈 왈 scal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